사과 한 개 가격이 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탄 고지서에 서민 신음이 깊어갑니다 역대급 세수결손,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민생경제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판해야 삽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운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